큰일 났다 톡톡 톡톡이 톡톡아 물통이랑 잘자 왜 자꾸 손을 먹으자 우유 먹고 싶어 우유 덕순이 제일 좋아하는 밀크 손을 먹고 자라 덕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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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고 자 도대체 그냥 자 엄마 이거 안 훔쳐갈게 안 빨아 다 친구들 먹으면 다 했지 이건 뭐하는데 자꾸 몰고 자 그냥 자 덕순아 이거 나 좀 이빨 아파 아.. 아.. 빼.. 빼고 자.. 오치.. 차라리 안고자 안고.. 야 니가 얼마나 물고 있어서 왜.. 입이 벌어져 있잖아.. 귀여워.. 아.. 선아 벽 선아? 저기요? 와 웃겨서 휴대폰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 왔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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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. 나 거니 왜 저러고 자냐.. 자 거니라 잘 거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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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